신세랑입니다. 운동을 또 오랜만에 하니까 우리 정말 아까부터 우리 신세랑 선수가 미리 운동기구리에 다 매력에 홀립해가지고 계속 운동을 꾸준히 쉬지 않고 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신세랑 선수 제가 헛을 보면서 엄청 제가 홀립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에 비결이 혹시 있나요? 정말 비결은 자연히 소중하게 색상 관리하는데 좀 소식할 때도 있고 운동은 저희도 꾸준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인연같이 또 예쁜 외모라가지고 혹시 우리 신세랑 선수 이런 바로스파인 제품 사용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 바로스파인 제품은 오늘 처음 경험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필라토스 제가 배워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약간 이런 소속으로 같은 걸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바렐이나 뭐 다른 표현패스 기구랑 좀 비슷한 느낌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한번 비슷한 느낌을 경험해봤는데 다로스파인이 처음 보여줍니다. 저희가 이번에 맥스츄와 피니가 같이 함께 공동기획한 다로스파인이라는 소속우에요. 이 소속우에도 오늘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저희가 준비를 했지만 잠시 후에 시연 때 많이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우리 미얀빼 선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